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매주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죠.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또 움직이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들과 전반적인 악재 속에서 방산주들의 수급이 오늘 좀 몰려가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들, 강한 섹터들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세가 나왔을 때는 그런 관련주들을 좀 저가 매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에 차고 척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할 텐데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공략드리고 나서 사실 좀 지지부진한 어떤 자리인데 오늘 자리에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율주행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4, 5% 정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만 2천원 라인대에서의 매물 소화만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처럼 좀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빠지게 되면은 밑고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수익 관점으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택 일단은 뭐 어제 공략하고 나서 잠깐 슈팅 나왔다가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이렇듯 지금 오늘 어차피 오늘만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전기차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나온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거래 줄인 상태의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홀딩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저가 매수의 또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충전소 인프라 잠시 후 제가 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또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또 막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세 나오면서 좀 싸게 줄 때 한번 좀 기분 좋게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간단하게 마치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센스나 이런 종목들도 하루만 해도 급등해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2, 3일 정도가량의 시차를 두고 또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생산 한마디가 전기차 인프라 숨겨진 기업을 공개하겠다. 저는 오늘도 역시나 인프라 쪽 전기차 인프라 관련 종목 갖고 나왔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시장의 조정세가 나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공개드릴 종목도 오히려 시장 내비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고 또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5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매매하시기에 특히나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급락이 나오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6월 초나 5월 말 정도쯤 돼야 이제 리셋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슈와 함께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도를 우리가 값싸게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도 역시나 이 인프라 관련주인데 오늘 종목은 좀 숨겨진 종목인데요. 제가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흐름대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바로 저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 5,470원이고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63-570이네요. 063-570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종목의 사업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ATM기라든지 무인주차, 키오스크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숨겨진 전기차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왜 숨겨진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이냐고 하냐면 전기차 충전 사업이 나이스 차저라는 부분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런칭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충전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충전기를 확대를 시키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에 대한 어떤 자리는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 하겠고요. 주가도 바닥봇라인 때에서 상승으로 좀 터나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 할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동사의 어떤 기사 내용들을 제가 캡쳐를 한 부분들인데 한국전자국민 같은 경우는 30년의 무인 자동화 기기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ATM 같은 무인화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 충전 사업의 신흥 강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냐면 사실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인데 ATM 서비스나 무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이 EV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가 벌써 지금 계약 접수가 5천 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올해 만에도 한 1만 대 이상, 내년에는 1만 5천 대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나이스차저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에 1년 만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 5천기 계약계가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타 다른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런칭해서 빠른 시간에 발전하는,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숨겨진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는 여러분,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화 기기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는 1만 5천기네요. 1만 5천기 정도. 내년에 3만기 이상으로 이렇게 EV 충전기를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밀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밀리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도 보암라인트를 유지하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올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에 전기차 운행 대수를 10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목표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충전 인프라 관련된 충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도 역시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2022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급속충전까지도 이렇게 정부의 어떤 보조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충전사업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한번 보여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서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했던 거고요. 급속충전 관련 부분들도 이번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숨겨진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티맵, 다들 아시죠? 이제 티맵과 함께 나이스차저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세력들을 좀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한국전자금융, 나이스차저 브랜드에서 만드는 EV 충전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홍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네파크 같은 이런 데도 있고 용산 더프라임 같은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리에 가서 제가 흐름을 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가 쉽게 꺾이는 어떤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좀 이렇게 좀 조정세가 나왔을 때는 이런 관련주들 한번 편입을 시켜놓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봤고요. 자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이 울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여섯 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영업인율 24% 하던 게 16%대로 급락하면서 시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은 시장 침두리 한 50% 같기 때문에 일종의 레드오션화 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침툴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충전 시설을 포함한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더 충전 시설이 늘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보는 것보다 좀 길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편입시키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약간 고점 구간대에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쉽게 꺾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소재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인프라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단기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어떤 섹터들을 유심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현재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6,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저가는 4,700원. 자꾸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